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께서 알아 너희의 모든 양식은 주님을 믿느라 헛되게 무려질 수 없더라 주님의 몸 헛되게 쏟아질 수 없더라 주님의 힘 다시 한 번 너도 생각해보라 최인중의 괴수 같았던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삶과 피를 생각없이 멀어던 맘한 술 속에도 그저 마실 뿐이던 물 한 잔 속에도 난 위해 흔신 주님의 그 피가 이곳에 스며있는 걸 보네 우리가 아무리 어디를 걷든지 멈추든지 멈추든지 주님의 해석하자 우리의 모든 걸음을 주님의 거시니라 헛되게 흐려질 수 없더라 우리의 힘 헛되게 흐려질 수 없더라 우리의 땅 다시 한번 우릴 생각해보자 최인중의 괴수 같았던 우린 하나님의 제자로 삼아주신 그 부르신을 생각없이 먹어던 맘한 술 속에도 그저 마실 뿐이던 우란장 속에도 날 위해 그대신 주님의 그 피가 이곳에 숨어있는 너뿐에 생각없이 먹어던 맘한 술 속에도 그저 마실 뿐이던 우란장 속에도 난 위해 그대신 주님의 그 피가 이곳에 숨어있는 너뿐에 이곳에 숨어있는 건 더욱더 많아 더욱더 많아 더욱더 많아 더욱더 많아 그니깐 주님의 그 피가 이렇게 이런 시각 세계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